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메디포스트 분석을 진행하게 될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29일 오후 1시 16분이구요. 종목 코드는 078160 되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메디포스트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싶구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의 변동에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저의 분석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두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업계 상위의 제대혈은행 업체인데요. 제대혈이라는게 무엇인가 하면 분만하고 난 다음에 아기의 탯줄에 혈액이 있는데요. 그 혈액을 이제 탯줄혈액 다시 말해서 제대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하고 간협줄기세포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 백혈병 치료와 뼈 연골 재생에 사용될 수 있고 신경세포와 표피세포 조직 재생에 이용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라서 향후 의료업계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이러한 제대혈을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메디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연골재생동종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은 인공관절 수술을 대체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현재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싱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메디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6200억 정도 되고요. 발행주식수는 1560만주 그 중에 유동주식수가 143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쉬운 실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약업계 특성상 제약섹터는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과 개발중인 치료제가 뭔지 그리고 그 성공률은 얼마정도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특례조항에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회사처럼 생각하면 안되죠.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LG화학하고 4300억 규모의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였고 또 스몹셀이라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건 다양한 줄기세포로 파생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주봉을 통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형 바닥 상승형으로 이렇게 각도를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원형 바닥 상승형의 최대 상승률은 보통 전고점입니다. 그러니까 9만원까지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일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지선의 각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계속 발생해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의 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메디포스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 아래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기록이 다 있는데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2021년 동안 하셨던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무료 추천 종목의 어떤 기록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1월 25일 월요일이니까 이 월요일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로 리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저희 소장님께서는 뭐 7시 45분부터 뭐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내 말씀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하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알아두셔야 되면 알아두시면 좋은 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투자를 투자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9시를 가게 되시면 뭐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코미코 현재가 6만 1,200원 기준 매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뭐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도 다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 주시는 거를 댓글로 남긴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댓글로 이렇게 리딩해 주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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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